지난 3년간 축제를 참아왔던 만큼 이번 헬로윈 때 사람이 폭발적으로 몰릴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거죠. 그런데도 최소한의 예방 조치는 없었습니다. 153명이 숨졌는데도 행정안전부 장관은 우려할 정도의 인파는 아니었다. 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무정차 조치나 안전요원을 배치했다면 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150명 넘게 숨졌지만 행정안전부 장관은 우려할 정도 인파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과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좁고 낡은 이태원 골목에 인파가 몰리면 통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 사고 위험을 낮출 대비책조차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골목은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입니다. 출구에서 올라오는 인파와 골목길을 내려오는 행렬이 서로 엉켰습니다. 사람이 몰릴 시간대, 지하철 무정차 통과만 했더라도 병목 현상을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8일 비슷하게 사람이 몰렸던 여의도 불꽃축제 때는 무정차 운행으로 흐름을 분산시켰습니다. 경찰 병력은 정확히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경비병력의 상당수는 광화문 이쪽으로 배치가 돼 있었고요. 사고 12시간이 지나도록 주무장관은 현장 인원이 얼마였는지 몰랐고 현장 경찰 200여 명 대부분은 마약사범을 단속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용산구청에서 나온 인력 대부분은 코로나 방역 궤도 용원이었습니다. 방역수칙 지도 점검이라든지 특별 방역했었고요. 인파가 많이 몰릴 거에 대한 대책은 또 따로 없었던 거네요. 현장에서는 지도를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한계가 있죠. 서울 한복판에서 10만 넘는 인파가 모였지만 안전대책은 사실상 시민들 각자에게 맡겨져 있었습니다. JTBC 박찬규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참사 아닙니까? 너무 이례적이죠. 특히나 이게 서울시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게 우리가 그냥 무슨 어떤 다른 나라에서 이런 축구장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다 난둥을 부렸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수시로 접하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서울시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결과로 쪽으로 사고는 났다 하더라도 사망자가 이렇게까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세월호 이후에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똑같이 JTBC 치고 나와서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좀 참담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의료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소방대응이나 그다음에 디맵이라고 해서 권역센터나 이런 곳에서 실제 의료진이 현장까지 파견 나가는 지금 수도권에 14개 정도의 디맵팀이 있고 서울대에서 한 팀이 더 나왔기 때문에 15개 팀이 파견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팀들은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그런 모습인데 실제로 사망자는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례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중요한 것은 일단 사고 이후의 대체에 대해서는 세월호 이후에 보건복지부나 소방의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굉장히 커서 아주 잘 만들어진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방적인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 지금 계속 10만 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올림픽 주경기장의 관객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게 6만 7천 명인가가 아마 관객일 거고 10만 명을 동시에 입장을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을 텐데. 만약에 10만 명이 올림픽 주경기장에 모인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통제와 얼마나 많은 행정력이 거기에 투입이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실제로 전혀 우리가 예측을 못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게 예방이 안 됐기 때문에 앞사 이후의 단계를 아무리 많은 의료진이 뛰어오고 아무리 많은 좋은 장비가 간다고 해도 이걸 구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정도의 인판 아니었다. 인력을 더 배치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좀 주시는군요. 실제로는 매년 똑같은 인원이 왔을 때 큰 문제가 없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모든 제가 응급학을 전공을 하지만 모든 안전사고는 거기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상황에서 큰 문제 없었기 때문에 괜찮아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어제 저희 동료 간호사가 이태원 근처를 갔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대 직전에 실제로 너무 무서워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거기 근처를 지나가던 사람들도 그 인파에 휩쓸리는 게 굉장히 두려웠다는 이야기를 전할 정도로 실제적으로는 그 인원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너무 과할 정도였다는 것들은 많이 입증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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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